안녕하십니까. 2023년 와우 행정법 커리큘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우에 대해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화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출제 경영들 보고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중심으로 출제했는지 한번 무섭한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또 2023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행정법 출제 경영 분석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사항 모든 시험은 아니고 군무원 그리고 국가직 국업 국무원도 국업시험입니다. 국가직 국업 지방직 국업 세 시험에 국한시켜서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이다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나오느냐 그런 전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죠. 물론 이 시험이 군무원 시험에 있었던 게 국가직 시험에서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국가직 시험이 지방직에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출제 경영이 계속 조변석기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냥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나 트렌드 정도를 확인해 보는 수준이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아시다시피 총 25문제입니다. 25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비중은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특징으로 본다면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구제법 파트가 문제가 25문제인데 보시다시피 12문제 거의 반 정도가 행정구제법에서 등장됐고 그중에서도 또 앞에 두 가지 행정상 손해배상 손실보상 같은 조내전보 이외에 심판, 소송, 쟁송법이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행정법 강론도 공식적인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올해 2022년도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딱 강론 문제다라고 하면 한 문제는 한 문제에도 출제가 되지 않죠. 영원한 숙제입니다. 우리 군무원에서 행정법 강론은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자니 이렇게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재회시켜버리면 또 갑자기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기력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시험에서는 강론 문제는 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사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게 이제 군무원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국가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월 달이었죠. 4월 달은 국가직에서 우리가 올해 시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죠. 작년까지는 행정법이 이제 전공 과목이고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데서 사과수, 사회과학, 수학, 교육계 5과목 중에서 선택과목 체제였지만 시험 제도가 개편돼서 올해부터는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전공 과목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특히 올해 국가직 국어 문제는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가 무려 5문제. 4분의 1이죠. 20문제 중에서 5문제고요. 물론 뭐 천천히 뜯어보면 아예 손을 못 댈 정도로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평소 때 우리가 시험 문제 보던 패턴에 비해서 사례의 문제가 꽤 비중이 높게 나오는 바람에 조금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또 천천히 풀어보면 우리가 평소 때 알고 있던 지식으로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였지만 좀 낯선, 문제 패턴이 좀 낯설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당황을 했던 그런 경향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4월 달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의 트렌드였다면 그래서 이제 4월 달 시험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문제가 이런 패턴들로 나올 거다. 그래서 지방직 독국에 맞춰서 좀 어렵게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지방직 시험 문제는 사례의 문제라고 좀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의 문제도 물론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서나 뭐에 비해서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는 또 비중이 조금 더 떨어지고요. 그 위에 기타 부분은 기타 부분은 지방직 같은 경우에 이번 2장, 2편 일반 행정작용법의 파트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렌드는 국문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령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법령 문제만 거의 한 5문제, 6문제 이상 출제됐는데 올해는 법령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출제 비중이 낮았죠. 그래서 사실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는 정도이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는 이것만 열심히 보고 사례형 열심히 보고 하면 내년에 대비할 수 있느냐. 또 내년에 이게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수험생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파트이든지 전체적으로 다 통과해서 통과해서 사례형 문제는 사례형 문제대로 법령 문제는 법령 문제대로 접종해서 염제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보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나왔느냐 이런 것들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은 고려해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역시 판례 중심의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행정법에서 판례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역시 기초 문제의 중요성도 여전합니다. 기초 문제의 비중이 거의 70% 80% 이상의 기초 문제가 출제되죠. 물론 기초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건 아니고 기초 문제에서 언급됐던 여러 가지 판례들 그런 것들이 약간씩 변형 버전으로 그러니까 조합을 달리해서 변형 버전으로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초 문제 이 두 가지는 사실 새로운 경향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행정법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특이한 것은 조금 전에 말했죠. 3번 4번 올해 시험 2020년 시험에 조금 특징을 살펴본다면 행정구제법 출제 비중이 뭐였어요. 평소 때도 높았지만 특히 구몬시험 같은 경우에 아까 거의 뭐 쟁송법 구제법 문제가 25문제 중에서 반 12문제이면 거의 반이죠. 반이 출제가 됐다고 볼 정도로 구제법의 중요성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구제법의 출제비가 높고 그리고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 그전에도 한두 문제 정도는 사례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올해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례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바뀌죠. 물론 이제 구몬시험문도 우리가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뭐 일반 행정직 기준에 있을 때는 국어 3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75문제 가지고 하고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국어나 국사나 영어도 패스저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75문제니까 75문제인데 경쟁률도 우리가 분모한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변별력을 높이려면 문제의 출제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 그건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경향이 높아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거 같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 구제법 파트나 특히 사례형 문제 이런 것들에 출제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분간 1번, 2번이야 기존에 있던 출제 경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3번, 4번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출제 경향 요약이고 자 그럼 이제 2023년 중량은 내년이죠. 내년 아마 올해하고 비슷한 시기의 시험이 운영될까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많죠. 국가직은 4월달 지방직은 6월달 국무원은 그대로 7월달 뭐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일단 트렌드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러면 올해 시험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참고 사유죠. 그래서 뭐 행정법, 국가직, 지방직은 일본은 기존에 출제 경향을 주소하지만 군무원 같은 경우는 통치행위 군무원에서 또 특히 이제 군대, 군인 관련되는 판례들이 있죠. 뭐 군무원, 병무청 이런 관련되는 군 관련되는 판례들은 뭐 꼭 그런 것만 꼭 집어서 볼 건 알지만 그 부분, 통치행위 부분은 군무원 시험에서 또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정도 경향이 있고요. 일반 행정작용법은 이제 이것도 역시 효력과 하자. 공정력, 성결문제, 그리고 무효취소 비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군문 같은 경우는 허가 등이 좀 더 출제가 비중이 있었다는 것이고 실효성학부 수단은 사실은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 군문시험 셋 다 통틀어서 실효성학부 수단은 출제 비중이 조금 낮기는 했습니다. 낮기는 했는데 근데 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대비한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구제법, 구제법 부분은 역시 구제법은 손해의 전보하고 행정쟁송이지만 행정쟁송의 출제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군문 같은 경우는 쟁송법 출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문은 각 논 문제는 한 문제에도 출제가 되지 않게 되면 양문이 이제 계속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죠. 일단 그건 트렌드로 살펴봤고요. 자 이제 합격 키워드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출제 경향 분석하고도 연관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기출문제는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신다. 그래서 제가 이론 부분도 물론 이론 강의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론 강의도 기본 반 심화 반 이렇게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너무 이론에 집착을 해서 기본 규제 열심히 반복해서 보고 이론만 열심히 보는 건 결국 여러분들은 이론서를 10번, 20번 봤다 그걸로 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라 객관식에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정답을 골라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면서 또 가장 핵심적인 것 가지고 막판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될 문제는 기출문제죠.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판례의 비중은 예전히 높은 건 아시죠? 판례는 사실 양이 많아.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힘들게 느껴지는 부분들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자주 반복해서 행제법은 깊이보다는 넓이라고 했죠. 한 판례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지고 이 판례의 쟁점은 뭐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이 있고 판례를 어떻게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논문을 쓰는 학자들 아니면 주관식에서는 필요한 학습 태도이지만 객관식에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래서 수업생은 늘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비중이 높은데 어쨌든 깊이보다 넓이 최대한 많은 판례들을 중심으로 많은 판례들을 다뤄보는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법령 파트는 올해는 조금 출제의 비중이 낮았지만 올해 낮았다 해서 보통 내년에 낮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법령 파트는 우리가 보통 여섯 가지죠. 행정절차법, 정부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행정조사기본법, 지혜소위원회 규제법, 쟁송법의 행정심판법까지 포함시키면 법령 파트도 출제 난이도를 높일 때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는 행정절차법이 핵심이니까 그걸 먼저 열심히 봐두시고 정보법계도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올해는 비중이 좀 떨어졌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수업생이 많이 긴장을 했지만 올해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건 기능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험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고 봐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됐고요. 사례형 문제, 이게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었죠. 아까 제가 배경을 설명했죠. 특히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에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게 되고 수험생들이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실력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의 행정법은 만점에 가깝게 9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실력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물론 실력이라는 게 행정법이 아니라 학문적인 게 높은 게 아니라 이런 기출문제나 판례에 있는 시험 패턴에 학생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고득점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출제자들이 교수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응용적인 것, 종합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늘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사례형 문제죠.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좀 더 출제하게 대비하고 물론 아까 기출문제 얘기했는데 보신 분도 아셨지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니까 지문의 압박이죠. 그래서 스크롤의 압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건 세 과목 다 공통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소 때 계속 문제를 풀면서 열심히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화 과정, 테마 특강, 문제풀이 과정도 우리가 기본 기출문제 강의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나중에 심화, 실전 문제죠. 실전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데 제가 아마 실전 기출문제에서는 한 5년째, 거진 한 10년 동안 사례형 문제, 변호사 모의 시험 이런 것들을 제가 입술에서 타이핑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계속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 국가직 시험치고 온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한 게 세 문제 패턴하고 사실 국가직 문제, 우리가 사례형 문제로 길게 푸는 거하고 그래서 유사해서 거기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 테마 특강. 테마 특강 같은 경우는 구제법 부분이니까 쟁송법을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판례, 법령 부분만 집중적으로 본다는 테마 특강들이 아주 뒤에 계획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 과정을 잘 기억해서 보시고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약점 보완이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판 집중력, 단곤하죠. 제가 요즘 수업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요즘 학원 선생님들 강의 커리큘럼이나 트렌드를 보면 너무 다양해. 기본 교재는 기본 교재대로 따로 심화 교재는 심화 교재대로 따로 기초 문제는 기초 문제대로 따로 또 나중에 핵심 요점 정립으로 따로 해서 교재가 쌓아 놓으면 이렇게 되죠. 합격생들이 보면 그런 거 자기가 뭐 봤다면서 합격기 같은 거 올라와 보면 인정샷 올리고 하는데 보면 이렇게 많죠. 물론 어떤 방식이든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제가 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일종의 중복 투자, 과잉 투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 교재 한 권 가지고 기본반에서도 이 교재. 심화할 때도 그걸 좀 더 살을 붙이고 그리고 문제풀이할 때 아마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지만 문제풀이할 때도 항상 기본 교재를 옆에다 지참을 하고 그걸 바로바로 확인시켜 드리고 그리고 책의 아래 위에 옆에 정리해 놓은 게 일종의 핵심 요점 정리 겸 강의노트 기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 막판에 쭉 한번 보면 막판에 쭉 보면 문제를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마지막에는 막판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볼까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걸 수확을 하는 것은 막판에 한 달 동안 그걸 잘 머릿속에 정리해서 리마인드하는 거죠. 한 달 막판 보름, 막판 10일, 막판 일주일 그리고 시험 직전에 현장에서 뭐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점점점점 추세로 나가는 그런 막판 집중력이죠. 그러려면 이 책 저 책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해가지고는 상당히 산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곤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합격 키워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커리클럼 이건 대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커리클럼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은 뭐 현체적인 밑거림거리는 작업이고요. 7월, 8월으로 돼있지만 이거는 매월 7월, 8월, 9월, 10월 이거는 뭐 1년에 상설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개월 단위로 기본 수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다만 이제 기본 수업에서는 기초 과정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아주 어려운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 진도 잘 안 나가고 그것도 그게 꼭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사를 붙이는 거죠. 기본에서 심화까지 심화 출장 전 범위를 완성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9월에서 12월로 돼있지만 이것도 매 2개월 단위로 반복해서 순환해서 되는 거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반기죠. 내년에 2023년 들어가기 전에 하반기에는 이제 이론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월 달부터는 이거 여기에서 판례 특강 및 법령 특강 같은 테마 특강 형식이 되겠죠. 판례만 집중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법령 파트만 집중적으로 보는 테마 특강이 이제 이 심화 이론의 변형 버전으로 1월 달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강의가 개설이 될 거니까 그걸 이제 반복해서 보는 거죠. 역시 이 과정도 교재는 기존에 있던 기본 교재를 계속 반복해서 봅니다. 저는 늘 한 권으로 반복해서 보는 걸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새롭게 생긴 문제풀이죠. 실전 문제풀인데 1월 달, 2월 달은 이제 기출 단어 문제. 이건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제일 제대로 이겼느냐. 그것을 학습안, 확인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달 이후부터는 3월, 6월 뭉텅거려서 실전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4월 달에 국가직 시험이 있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은 국가직 대비 실전 모의고사. 그럼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시험이 초반에 잡힐지 중반에 잡힐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몇 주다라고 딱 지금 현실점에는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시험일자가 정해지면 그걸 맞춰서 4주 내지 5주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곧이어 6월 달에 역시 시험이 날짜가 잡힐 때까지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올해 기준 같으면 한 9주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은 5주, 지방직은 9주인가 10주인가 하면 그렇게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20문제를 실시간처럼 20분 안에 다 풀고 답안지까지 작성해서 채점하고 바로바로 점수가 나오고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수시로 확인하고 또 문제 풀이하면서 자기 약점을 최종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는 거니까요. 이 전체적인 거라면 기존에 있던 우리가 커리큘럼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각 단원별로 구체의 내용 한 번 더 설명이 되겠죠. 아까 설명했지만 기본이론, 36강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의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수업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이론, 기초, 판례, 뼈대를 세우는 과정. 그다음에 심화이론은 심화 판례와 법령까지 학습해서 행정법의 실력. 그래서 심화 과정에서 행정법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합격기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이론은 기본적인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이론을 반복해서 보시면 행정법의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아까 테마 특강이죠. 심화이론에서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또 테마별로, 아까 했던 행정법에서 제일 실제의 비율이 있는 건 판례죠. 판례만 집중적으로 쭉 보는 것. 그러니까 이론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판례만 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것. 또 법령은 결국 마지막에 최고 득점을 위해서 수험생들이죠. 그러니까 고수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괴로워하는 부분이 법령이죠. 법령은 사실 어려워서라기보다 이게 조문 숫자들, 날짜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는 평소 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보다가 다시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리바인드를 할 수가 있는데 법령은 바로 직전에 보지 않으면 헷갈리죠.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법령 특강 같은 경우는 고수 수험생들이 마지막이니까 85점에서 만점까지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테마 특강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 계획이, 강의 계획이 공지되면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풀이죠.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문제풀로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 가지고 문제 푸는 능력을 향상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법, 우리 이론에서 봤던 걸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에 진행되는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게 이제 아까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국가직 대비 지방직 대비 딱 시간에 맞춰 가지고 실전과 동일한 진행으로 하고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필수 케이스. 이때쯤 되면 이제 계속 풀면서 반사적으로 딱딱딱 긴 지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실전 모의고사 과정. 그게 이제 내년 7월달까지. 지방직 끝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군무원 시험에 대비해서도 또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3년 와우 행정법 커리큘럼 대비해서 전체적인 강의 계획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계획이 늘 중요하긴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이 계획을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것으로 잘 체화시켜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향상시키는 것. 그러니까 수업을 모든 걸 싹 다 들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필요한 부분, 약점 부분을 잘 취사선택을 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합격하시는 분들의 형태들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1년치를 전체적으로 쭉 깔아놨으니까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강의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르시도록 와우외드 그리고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리큘럼 와우외드 이용화 행정법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